시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행한 점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주실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어렸을 적 때를 생각해보죠. 우리가 그거 풀 수 없었잖아요. 요즘은 더더군다나 문제도 굉장히 고난을 두고 어려워진 거 맞고요. 막 폭력을 강하고. 아 여기 머릿속에 나왔어. 수박이 잘 생겼네. 입북이 다 생겼네. 한도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. 이렇게 축하드립니다.